제가 지금 들려드릴 화건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화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화건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잠재의식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완전히 다른 자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건을 듣는 시간이 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화건을 많이 들을수록 마음속 그림 그리기인 심상화를 더욱 잘되게 하는 효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들으면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듣느냐 입니다. 이 화건 명상을 듣는 당신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화건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에 감사한다 오늘 나의 하루에 감사한다 오늘 나의 하루에 감사한다 나의 하루는 활기차고 긍정적이다 나의 하루는 활기차고 긍정적이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 나는 매일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 나는 매일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간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내 삶은 항상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 내 삶은 항상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 내 삶은 항상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막힘없이 좋은 기운으로 뚫려 있다 내 인생은 막힘없이 좋은 기운으로 뚫려 있다 내 인생은 막힘없이 좋은 기운으로 뚫려 있다 나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하루는 소중하고 의미 있다 나의 하루는 소중하고 의미 있다 나의 하루는 소중하고 의미 있다 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 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 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 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nothing but better 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생기고 evil 하고 있는il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